끝난 무게를 못 잡으려 좋아요와 구독 SMG 지킨시 1000개 SMG만 이 원판은 조금 싸우고 싶다 좀 청소리를 따라 잡으러 다니자 어우 램이 이렇게 심해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와요? SMG 없으면 안 돼? 마이 미 여기도 돌렸네? 마이 미 아 여긴 아무도 없겠지? 와봐 내 슬퍼 내 목표는 근접 무기를 잃게 한다 보여줄게 내 목표는 내 목표는 근접 무기를 잃게 슬퍼 끈당북도 도로 끝난 무기를 못 잡으려 아... 아... 아...쪼라한다... 아... 질 뻔했어! 3초 끼는 안... 안 죽나... 아... 장난치면 안 돼... 아... 방금 죽었으면... 장난치면 안 되겠다... 죄송합니다... 토미건 써본가...? 가보자... 여식발이다... 안 돼... 안 돼... 부숴야겠다... 배열이 안 꽂혀... 딱이다... 한 명만 더 와라... 아... 그냥 잡아야겠다... 그치... 움푸 별로 안 좋은데...? 다시 토미건... 선택장이... 어... 길리다... 길리슈트... 토미건보다 움푸가 나요...? 이쁘다... 아... 하하하하! 아... 나 귀가 너무 빨랑거리는데...? 나 아주 고민 중인데...? 아... 왠지... 아니... 근데... 토미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... 50바디디 거치니까... 근데 토미건 반덕을 몰라가지고... 토미곤 쓰고 싶은데 방금처럼 그런 중거리가 안 맞을까봐 너반도 움푸 50알 토미곤 중에 고민하고 있어 이번엔 치킨 먹을 수 있겠지 제발 나이스 가자 좋은데? 자리가? 조금 어렵다 그치 건너가야 되는데 한 번 여기서 봅시다 집으로 한 번 가야겠다 집으로 한 번 가야겠다 어 죽었다 어 죽었다 어 지네끼리 싸워도 죽었다 안가냐 안가냐 연막 연막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확실히 무반동이긴 하다 반동 잡기 어려운 사람들은 M4 두세대 맞추는 것보다 이거만 수정해라겠다 그러니까 다 막혔는데 뭔가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한명 나 한명 한명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얘가 집일까 아직 한 번 걸치니까 무리해서 뛰어가다가 죽는 첨사가 안 일어나기라 저게 뭐 이렇게인가 길리 찾았다 저긴데 둘 다 찾았네 난 뭘 도와주면 될까 저 집이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싸 나 수류탄했는데 셋 넷 아 너무 쉽게 먹었다 나 근접무기 잡을랬는데 제가 뭐 깔까봐 얘도 수류탄이 됐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이거 봐라 산업은 진짜 잘하거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 SMG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쉽게 먹었다 그치 3 2 3 2 3 2 3 3 4 3 4 3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